방망아 8편 가지고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안녕 선배 잘가 이따뵈 저장 안 누르셨어요 저장 이거 노방종이죠? 이거 켜놓고 가면 되죠 방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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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밍아 배밍이도 그렇게 설정하시면 파편 2개 있어요 파편 2개 있어요 저기 숨니는 하나 있어? 네? 네? 아니 이게 커져도 밑에 버사크 블레이드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어떡하니 아 그거요? 그거는 그거는 GUI 설정 바꾸셔야 될 건데 아니면 살짝 설정해서 하던가 아니면 I 눌러서 빼셔도 되고 어 어 I 눌러서 끌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파편 어떻게 B 눌러서 K 파편 나이에서 나이에서 4개 됐지요 4개 됐지요 4개 됐지요 뭐해야지 I 누르시면 제일 오른쪽에 옵션 있는데 옵션 클릭하시면 세 번째 줄 스쿠어 보도 표시 클릭하시면 돼요 우와 그럼 사라지지요 우와 안녕하야 응? M&L도 좀 부숴줘 나 그 미쓰리 이제 곧 한 세트라 이것만 원래 해 2시 맞지? 2시 맞지? 응 왜지? 어 3줄? 어 오케이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 그냥 최대한 그냥 다 박아 그게 맞아 네라크 나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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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덮인 타이가 나오지? 아 타이가 안 나와요? 눈 덮인 평원은? 안 나옵니다 존나 많이 서운하게 한다 아니 그거 안 나오는 거 안 나온다고 뭐라고 아 언효야 언효가 지금 깨고 있어? 응 응 아 그거 다 깨면 말해줘 응 여러분들 갓바는 애매가 안 들어요 형님들 예 아가리 좀 닥쳐주시면 제가 좀 감사히 네 또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아 그게 아니라 또 그런다 또 그런다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왜 다섯 명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에밀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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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개 술자랑 주 상자에 다 넣으셨 20개 아 네 명 남았구나 25개 다 성공이야 만들 수 있는데 잠깐만 뭐 세 줄을 응 그냥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 어 와 왜 왜 어 왜 해피 상강 기고리 떴다 어 어 해피 3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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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와 나이스 5400개좀 사주십시오 여러분들 와 개쩍이 많아 400개가 미래다 요거 한번만 끌어줘 끌어지모 땡큐 끌어지모 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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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1300 더워라 2줄 나오겠는데요 실패 많이 했어 지금은 4번 실패하는데 원래 갑바가 좀 실패 많이 하겠네 아 갑바 좀 탔을 수 있겠네 파이팅 파이팅 운짜 우리 빈시들 저거 하루종일 한 거고 이거 부쳐줘 부쳐줘 세미랄 6세트 반 음 나이스 이것만 잡고 바로 말게요 블랙미셀도 부탁드릴게요 아 진짜 갈게 하 세미랄 티니야 그거 판타르하고 그것도 말아줘 아냐야 선물 형님 형님 무슨 수리 찾으세요? 좀 오직하게 캐시면 안 됩니까? 이 수리 넣어놨어? 남간 아냐 예? 예? 도전 여로식구 어 네가이시마상 어깨 봐봐 안물튼 났다니까 잉민짱 자 1, 2, 3, 4 4 6 6 6 7 8 8 8 5 꼬서언니가 왜 그 말 하는지 알겠다 맞지? 2 3 5 8 8 1,2,3! 연자입니다! 나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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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연자 역시 1,2,3! 에메랄드 나이쌍! 나이쌍! 아 러시아 네 에메랄드는 봐줘요 나이쌍! 나이쌍! 다시! 연자 아 역시 연자 1,2,3! 연자 나이쌍! 나이쌍! 이제 누가 하나요? 스바라션! 자 이제 장이느낌으로 승수로 갈게요 잘한다 잘한다 0점! 오케이 해야맥 파편 하나 더 있지? 하나도 없어 아까 나이쌍 이랬는데 나이쌍! 하나있어 두 번 트라이 할 수 있거든요 민희 혼자 하고 있어 나 가! 어! 쟤쟤쟤쟤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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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거야 내가 할거야 대결 미션으로 걸어도 앞이 들어가나요? 음 아뇨아뇨 그냥 하나 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대결 미션 하나 아니 정말 쉽지는 않겠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뿌려 뿌려 여기에서 뿌리면 여기도 틀렸나? 두가자 형님! 예? 워더 두가자 형님 와 뭐야 두가자 대결의 샷 뭐야 아니 그걸 대결으로 많이 어라어라 어라어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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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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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네 언니 잠시만 나 개수 수정 좀 줘 음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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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형님 야 참식된 약지 여긴 안나오지 네 안나옵니다 네 커피 오이씨 오님 빨래해 어디갔지 티켓으로 갔다는데 다는거 아니야 응 대결이 안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된다고 그래서 어 되구나 이렇게 도전 미션이랑 헷갈렸어 야 곰가죽 진짜 없어 이제 상자 안들어와 곰가죽 진짜 해줘야돼 이제 대결 미션도 상자 되는데 어 되는데 응 응 저 저번에 그래서 아 되구나 네 저 저번에 그래서 대결 미션으로 어 아 맞네 아 범인가 역시 돌고래 아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안할거죠 응 무기부터 갈거죠 응 응 랭키스는 얼어야 된다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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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남았냐? 감사합니다 테이블편 나이씨 네 나이씨 나이씨 너 os 또 Glad 또 나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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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나이씨 자막 아래 아래 납 a emia 너 왜 그래? 어떻게 막 타요? 여기에다 서운하다?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온갖 회사 거까를 다 나가는 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죽어버렸나? 습다이. 다이. 돌해안. 평원. 어? 평화는 나온다. 인정? 안 나옵니다. 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응 아니야. 볼봉우리!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 오! 에메란드 나이스! 나이스! 확했다. 근데... 괜찮은데? 이상하게 생겼네. 형태의 시크리오바. 삥! 삥! 뿌이었네! 디즈니어 추킹! 뭐야지? 근데 사냥이 재밌으세요? 광질이 재밌으세요? 광질이 재밌으세요? 광질이! 광질이 왜 이렇게 빠졌어, 지금? 광질이 왜 이렇게 빠졌어, 지금? 뭐야지가... 흑화해버리셨어. 내 생각에 폴더 나오고 나서부터 약간... 손목 나가실 것 같아서 광질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난 사냥을 너무 많이 봤어. 응. 마치야, 마치야? 잠깐만... 와우, 철! 좋아. 와우! 음, 여기 동물인 것 같아. 여기 올라오나? 네? 아, 아니. 쓰읍.. 존나 팠네 이거.. 어? 언성.. 씨..잠깐만.. 줄게요..잠깐만요.. 매트에스로 드릴게요. 여러분들 딴 데 가서 할까요? 아니요 밑으로 가서 할까요? 여기..여러런데 밑으로.. 여기 해볼까요? 153 어우 눈 아파.. 아 나 오늘 왜 시간 잡더라? 기억이 안 나.. 여기는 왜 한큼 뚫어져있다.. 한 건가? 뭐지.. 이게 왜 이렇게 한 칸 이렇게 빈거지? 여러분들.. 그것도 누가 깐거에요 깐거.. 한 줄로 끈거에요 한 줄로 에메랄드가 있거나 뭐.. 그런게 아닐까.. 이런거 해야지? 그.. 봉준님.. 그.. 위에 한 칸 파시고 그.. 더블 점프하시면 날개 펴지잖아요 그러면 한 줄로 팔 수 있어요 5급 기술 아 그런거.. 아 그런거.. 그런거 넣지마.. 머리 비어있는데.. 아 또 말해도 서운하게 하네.. 에메랄드 나이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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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사 나이사 37 가서 팔지 어? 137 가서 판다고요? 어.. 괜찮지 그냥 집 가서 자면 안돼요? ㅋㅋㅋㅋㅋ 아 근데 숲인데 여기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나가면은 봉우리가 되는거 아니야? 에메랄드도 어딨어? 에메랄드도.. 막혔다.. 안나온디 어 theatx3 어디갔어에서 평강 그럼 왜 이렇게 안나오네 아까 에메랄드나이스를 한 번랑 안하는데 아니 조용화하고 있었어 그냥 카운트 세길래 나이사야 30개 pokemon 나 오늘 늦게 와가지고 오오오오.. 많이 캔네 ㅋㅋ 아 늦게 왔어 그래서 그 좌표가 어디라고? 예? 에메란드 빙 좀 봐줘 오디에 찍어 갈거야 좌표 어디라고? 뭐야 지금 할 거 없어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니까 지금 빨리 알려줘 봐 빨리 알려줘 그대로 날아가지고 그냥 저기 삐팟펜 캘러 갔으면 좋겠네 하하하하하하 딸 것 귀여운거 봐라 근데 다 판나요? 짜증나네. 왜지 근데.. 그 누가 판되어도 누가 판되어도 더 까다보면 더 나오긴 해. 응 맞아요. 내가 그렇게 먹고 있어 내가. 사바나 보고. 근데 선이 높아가지고.. 근데 돌봉오리라고 있어서 거긴 나와요. 돌봉오리? 응 돌봉오리 나와요. 우툴 계좌표 2750에 마이너스 1240이랍니다 회장님. 아이씨. 3스플록 한 번에. 아 나한테 보내지마. 와가지고 또 산 이상하게 저기. 3스플록을 한 번에도 쓰는 기회. 이미 엔더에 다 넣어놨습니다. 아 빠르네. 말해뭐해. 빠르네. 저같은 경우 적이 많기 때문에 엔더에 꼭꼭 넣어두는 편. 꼭꼭 넣어두는 편. 무광 말고 있어? 아니 뭐 지금 빨래질이 아직 안 끝나서. 끝나면 제 말로 갈려고요. 미스릴도 만들어야 돼서요. 미스릴 말고 있지? 응. 아 근데 미스릴이 너무 부족한데? 얼마나 있는데? 창구에 미스릴 몇 개 있어. 미스릴이 다이아지? 네. 아니 그 만들어 놓은 거. 심층함에서 나오는 다이아. 그러니까. 네. 이거를 내가 파밍을 혼자 하고 있다. 다이아 정책가 지금 잠깐만. 아니 아니하러? 어 지금. 응응응응응응응. 그게 나을 듯? 다이아. 그래야 무광이 뜯길 거 같은데? 광산을 좀 찾아다. 지금 규제 창고에 있는 사람 있어? 아 지금 몇 개 정도 있다. 아 그러면 닉니가 혼자 하고 있어. 나 말고 올게. 아니면 로시가 1강으로 1일이라도.. 아이고야 NS 로또 형님 5300끝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쳤다 감사합니다 두 분 남았네 이제 금 6세트 넣어놨어요 다이아 42블럭 알려드려주세요 빨래 부탁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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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이인 다 왔어요 으흥 으흥 흐흥 이제 이 동굴을 놔줘야겠군 다이아가 좀 있었나? 나도 좀 있으면 줄게요이 아니 근데 붕둔님 너무 좀 귀여우시다 왜? 처리를 보잖아? 그러면 그냥 귀찮아서 가는 길만 할 법도 하는데 근데 꽁폼하게 다 파고 가시대 내가 파라해석 하는거야 입력값이야? 입력값이요 두명 남았습니다 그냥 삽을 존나 많이 만들어야겠다 우리 어어어 왜그래요 어어어 아니 3번 뭐임 3번 에메랄드나이사 나의 사랑이사 나 저렇게 키는 사람 처음봐 왜? 쥐피고싶어? 당황스러운데요 이거는? 청소부에요 형님? 아니 저렇게 하면 나온다니까 재밌긴해 파는거 아니 재밌으려고 파는게 아니라니까 나온다니까 에메랄드가 숨어서 그 쓰레기통 그 시프트하고 그거 누르면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해야 알겠죠? 응 무광 말고 있지? 블랙 미스릴 블랙 미스릴 맞을 수 있어요 야 블랙 미스릴 몇개 있냐? 블랙 미스릴 몇개 있냐? 한 세트 반 있어 어? 그거밖에 없어? 너 한 세트 더 나올 듯? 아 그래? 다이야를 좀 캐러 가야되나? 아 지금 아 다이아? 지금 두 단위가 중국해서 37개 또 나왔어 광석 음 많이 부족해요? 아니는데? 5개 더 있긴 한데 이거라도 주께 왕보들 진짜? 진짜? 진짜요? 에메랄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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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을 딱 해야겠다 완전 나이스아 굿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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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빅링이 귀여워 귀여워 빅링아 야 이거 김봉준 김봉준 뭐야 이거 삭살인거 같은데 혹시 삭살이야? 예? 이거 광석 티뉴한테 갖다주면 되나? 그 너우나 내가 가지고 갈게 수정은 지금 여유있지? 배도 있어 해주세요 랭 광석 블랙미스 형님들 왁크티 리미티드 2명 남았습니다 5400개 혹시 여유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쏘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언스톤이랑 레드스톤 이런것도 캐야되나요? 지금 꼼꼼하게 있는 광석 보이면 다 캐면 될 듯? 아 나 큰 광맥 들어와가지고 많거든 자기야 우리 언제 봐 아 무슨 요리지? 오늘 월요일이야? 아 맞다 자기야 수요일날 로낫당 누나랑 그 뭐 그 뭐 예약 잡지 않았어? 6일날? 누나? 자기야? 6일 아니야? 그거? 헐 그 몇시인데? 아니 나 노방종인데 어떡한담? 아 그래? 어? 그러면 딱 맞춤 어? 7시까진데 우리가 6시인가? 7시까진데 한번 봐볼게 어? 딱 120시간 끝나는 시간인거 같은데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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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다 그러면은 그때 좀 덜 자고 해가지고 120시간 어차피 7시에 끝나니까 약간 유두리께 좀 일찍 끝내서 120시간 종료해야겠다 응 딱 시간 맞네 도와줄거야 형, 윤개굴리 합방 언제 형님 우리오리가 싫어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요일 2시에 점검 어 그러네 그럼 그 날 좀 컨디션 관리를 좀 잘 해야겠네 아침 10시부터 하게끔 딱 돼야 되네 맞죠 여러분들 중간은 지금 장소 지금 계속 은성이 민성이 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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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팬더 있잖아. 그거 태아이파프는 좀 드랍률이 좀 오른 것 같아. 그 저기 사냥해미 3시간에 12개 나왔다는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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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이지? 1시간에 하나 나올까 말까? 진짜 나올까 말까 해봤는데? 에메란드 나이사! 지금 내가 가서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에메란드 혈이 뚫려는데 어떡한다? 네 해봐. 지금 흐름 탔다. 혈이 뚫렸으면 고기 좌표 찍은 다음에 넘겨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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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해미 3시간. 사냥해미 3시간. 사냥해미 3시간. 사랑해미 romgic. 자신의 dim Jeremy__ 뭐 trze? 어 어 블랙미셀의 광수 혹시 말고 있어? 어 어 알았어 방송을 자주 봐서 아시죠 사냥임 이러면 어 사냥임 진짜 사냥할만 나겠다 무기도 뜨고 10강이고 근데 와 10강 와 법사인데 10강 우와 일어나고 10강 아니야 근데? 어 조시하게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1강 법사 정 10강 처음 아니고 야 나 100개 좀 충전해줘 아 내가 사냥임이야? 참 내가 사냥임이구나 아니다 충전한 김에 200개 충전해라 아 오늘 나를 부르신 줄 몰랐네 오늘 나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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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어 허거덩 어이구 백퀸 아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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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편효율이요 아 이게 제가 여기 이틀채거든요 아 깜짝아 이틀차인데 어제 18시간 하고 화편 14개 아 워둔 안 나오는구나 근데 오늘 나도 아까 한 번 쳐갔어 아 12개 이래가지고 평균까지 야 양털 좀 챙겨놔라 워둔 갔으면 나 워둔이긴 한데 지금은 저거 좀 다른거 캐야되데 나 워둔 신전인데 이거 다 캐? 아 아 나고 알 뻔 나고 알 뻔 아 모르겠어 오늘 진짜 옳은 것 같은 25개 yap 지 일하고 있는데 내 옆인거 아냐 종결갱이 먹었어 오우 진짜?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Das sind dessert 이거 끝이지? 오케이 나도 이것 다 너도αι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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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종결갱이는 먹어도 술이 안하잖아 종결갱이는 술이 안하잖아 그래도 오래 쓸래? 어 아..네구 3이라서? 네 어 뭐야 이거 야 그거 가봐 뭐라? 잠시만요 어 이거 워든 신선이 조명때문에 자꾸 헷갈린다 이 스릴인즌 맞아요 네 금이 잘 보여서 금 많이 깬 것 같아요 이거 바로 까면 되나요? 어 아니 나중에 깔아 나중에 정리해 혹시 아닙니다 에메랄드 지금 조금 더 캐신 분? 나 3개 3개 모자르면 말씀드릴게요 네 신선 상자에서 뼈다귀 보이면 주워주실래요 어 나 신선 상자 어떻게 가져가고 있어 뭐라고 했는지 말을 떠들 얼마나 급했으면 나중에 가져가서 이모가 좋아하는 뼈다귀 등장 이럴라 했는데 까비 깜짝해지고 싶었군 뼈다귀를 가져왔어 우와 우와 대박 지진다 춘이가 이벤트 좋아하나 보네 네? 어린이한테도 그렇게 하나 네? 뭔소리에요 아 아 근데 안그래도 방금 왜 찾았어? 어? 이벤트 했어? 아니요 이벤트 했어? 어둠 무섭다고 했는데 옆에 와 있던데요 네? 네? 무섭다고 했는데 아니 어둠이 왜 무서워 추잉아 아니 어둠이 어둠이 어둠을 했는데 우리가 안다보는지 몰랐어 일바나 예산아 똥을 싸라 똥을 싸라 아니 어둠 무섭다고 그랬더니 이미 옆에 와 있었다고? 어이가 없네 네가 네가 귓속말로 좌표 보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부럽다 진짜 없네 아니 어둠이 안 뜨는데 이 자원 서버에서는 그거 몬스터드 안 뜨는데 뭐가 무서워 왜 무서워하는 거야 나 나 오는 줄 알았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어둠 무섭다고 네가 채팅을 친 거야? 아니 내 방송 보고 있어 지금 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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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스틱이 우 까지도 울려 어 잠깐만 뭐야 뭐야 마크 같으신 face 연애를 하고 있네 연병을 해라 연병을 해 저 당 어 Grande 어메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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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메이 땡 pirate 어메이징 혹시 미쓰르의 방석은 더이상 없는 거지요? 열두개 있습니다 이제 점점에 바라주시고 에버릴드도 block 받고 계신거 마지막까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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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쉽지.. 쉽지.. 음~~ 맛있군.. 혹시.. 위스리 방석은 더 이상 없는거지요? 12개 있습니다 26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줘 다 줘 다 줘 말아주시고 이마에라.. 로 블록 갖고 계신 거 예 마지막까지 에어 넣어줘 아 예 뭐 우리 아가 그렇게 뭐 해야지도 귀찮으시겠지만 로맨 아 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블랙 5개 있는것 좀 갖다 주세요 예 그럼 바로 가면 돼 네? 이거 좀 내주실래요? 가보자! 구강 가보자!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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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해줘! 러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이! 오빠! 어이! 오빠! 어? 일로와봐! 아니 무슨 양족이 누가 넣는거야 뭐야? 어디? 양족이! 석탄에 구리에 금에 그릇을 다 넣었네 블랙 미슬을 광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를 거짓말 다시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미슬을 광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러나 에메랄드도 에메랄드도 나이사 에메랄드도 나이사 에메랄드도 나이사 에메랄드도 나이사 하나 레콜리사 에메랄드도 나이사 큰넴 큰넘 성전은 원래 추가해종 적혀있어요? 응?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어? 에메랄드로 짐 만들고 싶다. 상자에다 넣은 거 아니야? 이쁘긴 하겠다. 그니까. 상자 한 번 확인해볼래? 트럭색이네. 나도 가지고 싶어. 갑자기 문덕에 사라져. 에메랄드 개구리? 개구리색이니까. 여기 한.. 에메랄드 골락 하나 더 있어. 아니 꽃님이가 엄청 들고 갈 거야. 미술인. 여러분들 5400개. 두 번 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리미티드. 원크티 리미티드 에디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라스트 두 명입니다. 공룡왕. 뭐야 공룡왕 뭐야. 아니 54개에서 공룡왕이 나오네. 아니 54개에서 공룡왕이 나오네. 위춘 access. Hier. 위추나. 예 학점입니다. 박رو팀. 원하는 번호 얻을 수 있어서 도그파이트? 도그 파이트? 이거? 아 이거 도장강 나이스 아니 54개도 잘 나온다 여러분들 54개도 잘 나오네 기속룬 상자 나이스 이따 판토루도 강화할 거예요 룬 상자 나이스 룬 상자 나이스 제발 뭐야? 54개도 많이 받아야겠다 여러분들 이왕 까는 거 5400개 2개 사주시면 리미티드 받아가십시오 오늘 방송 10주년입니다 도장강 나이스 룬 상자 리허지 이왕 까는 거 리허지 비거리 상자 도장관 아 나이스 와 알콘이 없더라 나중에 귀걸이 있는 거 장갑으로 다 밀어버리자고? 3까지 뜰라나 장갑으로 와 규성 눈삼가 나이스 그치 2강 되면 고장강 쓸만해 고장강으로 2강까지 만드는 건 개바구 그래서 장강 존나 많이 만든 다음에 애들 그 작업 해야 될 듯? 그래서 지금 그 검겨가 센 거 아닌가? 3강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귀걸이 근데 우리는 지금 귀걸이 아무도 안 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귀걸이 아무도 안 끼고 있으니까 그치 고장강 많이 나온다 고장강 티켓 고장강 고부강 나이스 고장강 나이스 고장강 좀 많이 나와라 지금은 고장강 나이스 아 제발 고급 귀걸이 안 나오냐? 고장강 나이스 나이스 귀걸이 나이스 아 귀걸이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고급 고장강 나이스 고장강 나이스 고장강 나이스 여러분도 5,400개 두번좀 싸주십시오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와쿠티 좀 받아가세요 고장강 나이스 귀걸이 상자 나이스 제발 고장강 눈 상자 나이스 뭐지? 보장강 나이스 룬상자 귀걸이 상자 귀걸이 상자 나이스 미쳤다 주진발 귀..룬상자 나이스 보장강 나이스 귀걸이 나이스 룬상자 나이스 귀걸이 하나만 더 정말 보장강 나이스 오케이 갈떡단 고맙습니다 형님들 5,400개 공급 5개 나나 와 보장강 19개 뽑았다 5,400개 저거 몇 개 까는 거냐고요? 많이 딱 귀걸이 작업하고 온다 딱 귀걸이 작업하고 온다 아 근데 진짜 아 장강으로 2강 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하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고장강으로 아 미는 거는 너무 빡세기네 뭔 말인지 알죠? 아 까불대 아 까불대 아 까불대 와 11강이 이렇게 힘들다? 하 그래도 11강 두 번은 됐네 이거 어차피 나중에 판토를 해야 될까? 나도 일단 룬 상자부터 나와 제발 적충 제발 아씨 나 상자에서 적충 한 번도 안 떠봤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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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적충 한 번도 안 나와 제발! 오! 철형준 상쿠? 와우 보보보에다가 중급 3개 받고 상급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중급 하나 받으면 되겠다 야무치 신발 두 번째 오픈 제발 가보겠습니다 무을 승리 아 무을 söylleg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皇 신발 마지막 5400개 1명 남았습니다 한 명 선착순 여러분들 5,400개 라스트 한 잔 리미티드 1명 남았습니다 시작 형님 원하시는 번호 말씀해주세요 보장상 나이스 체력, 해피, 운, 운, 해피? 아 C가 운이 깨났던네 제발 영강, 일강, 영강, 일강 일강, 영강, 이강? 이강? 아 3강이 안 떨리네 아 3강이 안 떨리네 아 3강이 안 떨리네 3강이 안 떨리네 사장할 때 운 귀걸이 끼고 해야겠다 아 3강이 안 떨리네 안 된다 안 돼 아 3강이 안 떨리네 아 야 운 귀걸이 저거 파밍할 때 쓰면 돼 홈T 아 아 뭐고장강도 모자라네 와 고장강 41개? 아.. 판토르 갑옷할 때 고장강을 구조할 것 같은데? 그냥 7강 할 때 장강 써야되나? 하.. 진짜.. 이런.. 와! 요동 형님!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동 형님! 마지막 한 장은 못 참지! 고맙습니다! 아.. 제발.. 고급, 고급, 귀걸이, 상자, 고급, 귀걸이, 상자, 고장강.. 적중! 아.. 씨.. 팔 적중 진짜 좋네.. 고맙습니다! 형님! 야 로시야! 네! 라이브 트러버 가자! 네! 잠시만요! 가자이! 제발! 아니 나 고장강으로 띄우긴 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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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imanplla 자... 다시, 나이스! 유튜브 ih TV kami vii notice 마을 끝났다! 천사들 이건 못 참치.. 진짜! 연끌했다! foi SIM로 USED 토pting BUTTs 여기 고무강 있어? 아니... 여기 고무강 사이에 게 있어! 예스 게임 야 트알아 나 지금 체력 상 2개 박혀있는데 하나 상 떴는데 이거 상 하나 더 박는 거 해봐겠지? 지금 몇인데 지금? 지금 몇인데요? 적중 하 체력 상 2시라던 거 같은데? 적중이 몇이냐? 적중 23 23?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 20에서 25 사이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 난 개인적인 생각인거에요 어? 망했는데? 난 그 일 차이를 솔직히 못 느끼겠어 나 지금 23인데 미스 존납다 25 이상부터는 다른가? 아니 토마토님 대결해 주시면 안 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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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거 있다 대결이 주시면 안 된다고 하는 다 걷어내고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하를 빼고 상 끼고 있다가 나중에 적중 중 끼면 되는 거 아닌? 응 일단 러시아 가자 네 몇 개 사올까 해요? 여기 일단 한 줄 반 사봐 네 아 이거 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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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여긴 숲인거야 아.. 제발 되자 진짜 야.. 이걸로 부대면 진짜 레전드 맞아 근데 기분 되게 좋을 듯 아니 근데 저게 되긴 돼 나 한 줄로 옛날에 고무강 없이 구멍띠였어 왜 되기는 돼 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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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빨래방 섬.. 섬선 곡괭이 하나 들고 와주실 분 계신가요? 극강 만들어줘 섬? 섬선? 제가 가겠습니다 진혜 씨 여기 갇혔거든요 네? 응? 여기 어떻게 갇혀? 어디있어? 빨래방 아 됐습니다 손이 미끄러져네 손이 미끄러져네 손이 미끄러져네 손이 미끄러져네 looks a bit nice 손이 미끄러져네 손이 미끄러져네 손이 미끄러져네 마이콘 손이 미끄러져네 lanz다고 손이 미끄러져네 손이 미끄러져네 피Inst Нап 마이코 손이 미끄러잖아요 워이트가 너무 잘 들려 안돼 마이코 손이 미끄러잖아요 마이코 손이 미끄러잖아요 마이코 손이 미끄러잖아요 아니 이놈의 씨 마이코 아니 30% 무슨 무슨 ㅈ나 잘 터지네! 와 나 미쳐버리겠다... 현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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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다아야 넌 다아.. 잘하고 있다.. 현천히 하자 현천히... 진전히다.. 손이 미끄러잖아.. 손이 미끄러잖아.. 손이 미끄러잖아.. 손이 미끄러잖아.. 또다아.. 마이크, 손이 미끄러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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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왕 13개가 끝이냐? 아니지? 끝입니다. 아 오케이. 공공왕 13개가 끝이냐? 아니지? 끝입니다. 64개로 해봐. 네. 우클릭으로 딱 하고 너무 틈 주지 말고 네. 딱딱으로 하면 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가보자. 고! 자클릭으로 해라 그래. 네. 역시. 오클릭으로 해라. 저거 맨 끝에 있는 거. 네. 어 그거 자자로 해봐. 네. 다시 다 6강 만들어. 네. 네. 씨.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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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미끄러잖아. 마이콜. 손이. 미끄러잖아. 마이콜. 미끄러잖아. 네. 정리 한 번 하자. 강화를 원하나. 지내시켜. 마이콜. 손이. 미끄러잖아. 마이콜. 손이. 미끄러잖아. 손이. 미끄러잖아. 마이콜. 손이. 미끄러잖아. 오케이. 가보자. 고! 마이콜. 손이. 미끄러잖아. 마이콜. 손이. 미끄러잖아. 마이콜. 손이. 미끄러잖아. 마이콜. 손이. 미끄러잖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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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딱딱하봐 오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네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네 두개만 사올래 두개만 아이쿠 우리 무광 더 나오나? 고밀할때 두개 있긴 해 하나 말아보나 안 나와? 안 나와서 두개가 되나 이거? 두개... 두개라도 어떻게 하면 되나? 두개면 하나를 시도해볼 수 있어 무광 하나를 어? 나 세개 있는데 어 이거 세개로 붙은거 해서 네개 해서 그러면은 여성팀에는 세개를 트라이 해볼 수 있어 무광 시도 진짜 이거 싹싹 긁어보았거든 해봐 해봐 나도 에메랄드 있어요 아이쿠 손이 미끄러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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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나이스! 너야 저 혹시 세 개 다 하실 거예요? 음 두 개만 제발 가보자 고! 한 번만 클릭해 네 우클릭으로 나이스! 파이다 진짜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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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밑으로 ESC 한 번 눌러봐 9강 끼고 그렇지 딱딱으로 가봐 알겠습니다 우클릭 딱딱으로 꺼! 마이콜 손이 미끄러져네 마이콜 손이 미끄러져네 잠시만 무강으로 하나 누르고 해볼까요? 야 고무강 하면 항렬이 몇나요? 고무강 하면 40%입니다 한 번만 눌러봐 어... 아 오크래거 딱딱해 네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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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콜 손이 미끄러져네 마이콜 손이 미끄러져네 썼으면 좋겠다 마이콜 손이 미끄러져네 오 도시야 아 오 두개 헬릭스 크롬과 나를 비교하다리 꼭 마이콜 손이 미끄러져네 아냐아냐 안되는 건 안되는 구강 써 구강 써 마이콜 잘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마이콜 와 구강이야 와 미쳤다 구강이다 며칠 만에 구강 쓰는거냐 아니 저 오늘 후기장에서 써봤어 와 근데 후기장에서 쓰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후기장에서 써봤대 도라 코너로시오 야 구강루시라에요 나이다 마이콜 마이콜 이거 7월 마무리 좀 해줘 어떤거? 아 밑에꺼야? 네네 보스눕 잡았다 와 마이콜 자 자 자 빅하이어 샷탑 마우스 하시고 이제부터 메인 하이라이트 갑니다 와 와 구강집 한토르 강한가요? 반토르 가보자 내가 시가 만들게 가보자 가보자 와 가보시발 존나 많다 뭐야 가야지 발말로 하고 와 저희 부탄 몇시였죠? 40몇분 45몇분 45분쯤 용암입니다 야 야 썩면 깨워 야 썩면 깨워 저거 하고 다시 자라 아 그래? 어 잠시 하고 가라 그래 여기 여기 이거 열어 이거 열어 이것도 가져가고 야 파편 몇 개 있어? 두 개 남은 게 끝이지요 여기 여기 내가 하나 더 트라이 해볼게 열어봐 썩면에게 전화 걸고 계신 분? 내가 전화할까? 내 썩면 깨워요? 응 전화할게 갔다올게 네 네 안녕하세요 뭐였지 다녀오심 좀 해야지 하나 더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알피지 있어 알피지로 가져가 와 다행이다 여긴 던네 아 이걸로 한계한다 시발 진짜 하 진짜 아 제발 와 정말 롯데 그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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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ya, hey-ya Hey-ya, remember me for centuries Mama taught my teenage dreams No, it's nothing, run with me The kids are all wrong, the stories are off Heavy metal broke my heart Come on, come on and let me in Bruises on your thighs like my fingerprints This is for the match, the darkness that you felt I never meant for you to fix yourself Some legends are told Some turn to dust or to gold But you will remember me Remember me for centuries Just one mistake Is all it will take We'll go down in history Remember me for centuries Remember me for centuries Remember me for centuries And you're a cherry blossom And you're a cherry blossom You're about to bloom You look so pretty but you're gone so soon And you're a cherry blossom And you're a cherry blossom Some legends are told Some turn to dust or to gold But you will remember me for centuries But you will remember me for centuries Remember me for centuries Remember me for centuries Remember me for centuries It's been here for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아 고장광을 쓸까 말까 유계서치 아 어떻게 하지? 아 근데 씨발 모자랄 것 같아 고장이가. 아 이거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아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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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 끝. 미쳤다. 와 근데 진짜 말이 안 된다 진짜. 말이 안 되겠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까비. 말 안 된다. 말 안 된다. 아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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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 맞아. 아침이 맞아. 아침이 맞아. 아침이 맞아. 아침이 맞아. 아침이 맞아. 아... 계속... 마구리 지우면 되겠다 인정 내일 해야지 용만들고 털어달라고 그랬어 승천시키자 내일 인정 지휘왕 승천 대기 1보 직전 보여줄게 내 방송... 내 라이브 보여? 아니 근데 저렇게 해서 용케 다 만들어놨는데 씨벳 또 접는다는 소리 하면 어떡하지? 왜 그러세요 진짜 속까지 썼는데 아 그러세요 안 그러시겠쥬? 말 안되지 찾아가고 싶으면 응? 너야 디더러면 또 따라갈거야? 찾아가야지 마라 헌터 들고 가야지 그냥 진짜 어? 이제 2무기 새끼에서 용으로 만들어줬는데 승천할다고 하네 다음에 접는다 그러면 그냥 인간비쉐이들 다같이 지기삐세요 어? 찾아가서 그냥 지기삐야 돼 난 지기삐 난 지기삐 아니 형님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적중 1은 의미 없다는 생각이라서 아니 근데 적중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1인데? 아 근데 저는 어차피 변신을 좀 많이 받아서 예 저는 적중 1 다 갈아야 된다는 마인드긴 해요 다 갈아야죠 당연히 네 아니 근데 지금 무야지 체력 4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상이 있으니까 상이 떴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적중 1보다는 이게 4가 낫지 않나 이 말이긴 한데 음 음 하나 어미 피 몇 대는데요? 체력 한번 껴볼까? 껴봐요 한번 여러분 근데 아 근데 적중이 이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그게 있는 거 메리트가 너무 있는 거 같아서 추잉아 하늘 봐봐 아마 딱 어느 구간 뚫리면은 그냥 회피 없이 그냥 다 뚫는 그런 느낌 딱 체감되실 거 같아서 어 근데 적중 또 올랐네 식강돼서 와아 와 뭐야 미쳤다 적중 올랐고 피통도 들었잖아요 어 근데 무야지가 지금 솔직히 그 아까 전에 좀 기분 좋으신데 잡치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아까 혼자서 그 무적점 밑에서 혼자 그렇게 날파리 해가지고 죽은 거지 우리랑 같이 싸우면 안 죽어요 야 체력 170이냐 적중 25냐 그거지 문제목 와 체력 4박으면 적중 170이네 와 네 25는 하는게 날듯 적중 적중 폭중 난 5단위로 생각해가지고 적중 아니면 지금 체력 4 체력 4 이번에 검겨오나? 검겨오면 좀 실험 좀 열고 싶은데 올걸요 아니 이거 체력 다 빼고 적중 1 있는 거 다 막아보고 해볼까? 내가 체감을 해볼까 체력이 2개밖에 없잖아요 어떤가요? 체력 지금 4,4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적중 이거 많아서 어차피 4,4 2개 빼고 체력 4 떨어지고 적중 4 지금 경훈이 자고 있거든요 코 보고 있거든요 응? 방금 나만 들었어? 저 들었어요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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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니 근데 솔직히 지금은 피곤할 시간입니다 경훈이랑 꽃님이나 아까 일찍 일어나서 우리보다 하하하하 아 이거 어떻게 해볼까? 이거 박을까? 상상 이거 빼고? 딱 딱 3개 박히긴 해 적중 3개 있으면 아 근데 뭔가 단위가 응 해볼까요? 체력은 단위 맞춘다고 뭐가 없는데 적중은 뭔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적중 25만 하시죠? 25만 일단 해볼까요? 에 25만 딱 하죠 25하고 나오는 이제 그걸로 우야지 어차피 우야지는 상자 많이 까서 룬 뽑으니까 또 그걸로 일단 기본 우리 격수들 적중 맞추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좀 이 짜리 나오면 수업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 우야지가 지금 체력이 딸려서 죽지는 않잖아요 아니 근데 나한테 적중 3개 그 절대 줄 필요 없고 딱 공수들한테 줘야 돼? 나는 어차피 뽑으면 되니까 근데 뭔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딱 어느 구간 되면은 존나 세지는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조경훈이 갑자기 존나 세졌잖아요 맞아 맞아 응 맞아요 이 집 두고 갈게 뱅 뱅 체력이 166 아 6 얼마입니까? 166 와 무치놈이다 무치놈 와 10강 스텝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 적중사 미쳤다 미쳤다 이것도 적중사 와 미쳤다 체력 35 미쳤다 왔다메 공격 4 됐어 공무수다이 적중 25 아니 이번에 검게 오겠지? 이번에 나 어차피 뭐 그거니까 27도 한번 해볼게 인정 어 좋은데요? 어 27도 한번 해볼게 어떤 느낌인지 30만 들고 갈게 안녕 썩모닝 시바 안온다고? 시작 예? 아니면 1대1로 한번 한번 때려볼까? 뚝이 불러보십시오 야 우뚱아 갔습니다 근데 갓을 지금 근데 광 캐고 있어 왜 RPG는 뭐 올 수 있으니까 네 어? 와봐 아 네 RPG 세키는 길드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오래 쳐자더니 길드 나가니까 잠은 한 잔 해 인정 야 여기 뭐하지? 야 야 와봐 닮아오려고 좀 맞아봐봐 아 에메랄드 쪽 해결 아 너 와봐 와봐 심심했으면서 우리 싸우는 데로 와봐 저 오리 누나랑 잘 놀고 있는데 왜 싸우는 데로 와봐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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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광질 하던 거 저 넣고 갈게요 그냥 와 안 훔쳐가 그래 예? 안 훔쳐가 안 훔쳐가 그거 뭐 얼마 안다고 예? 야 해피 불량 하나만 줘라 쟤 해피 불량 하나만 줘라 해피 불량 하나 쟤 매기고 시작하네 그래야지 실험이 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저거 뭐지? 저 미트볼은 피 몇 일은? 저 한 번만 죽여주시면 15였나? 저 한 번만 죽여주시면 배고픔이 너무 없다 15 그 정도 룰 걸려? 응 미트볼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아 우리 1대1 싸웠던 데로 갈까요? 얼마야? 응 여기 가져가 우쭈가 이거 물약 여기로 와주면 안 돼? 이거 어디? 여기 여기 이모 음식 남는 거 좀 없나? 나도 먹을 거 해피 물량 빨았음? 아니요 지금 빨게요 어 필 햄크 아 여기 햄크 좋았다 제 상자에서 가져가시면 아 웜포션을 와 웜포션 들고 왔다 아 아 자연스럽게 웜포션을 가져가 야 무야지 이건 아주 무야지 사냥할 때 드시면 되겠네 아니 뭐라 위트볼 이거는 이거는 하는 거야? 야 너 해피 빨면 해피 몇이야? 해피 50이니까 빨면 55인가? 아니 이 새끼 뭐 뭐 뭐 씨발 뭐 꼬대기 들고 다니 너 예? 이게 뭔데 이거 뭐가요? 뭐가 뭐예요? 고마워 무기 레전드 해피 먹어봐 해피 먹어봐 해피 먹어봐 해피 먹어 55야? 어 먹으면은 해피 어딨노 해피 55 해피 55 오케이 일로와봐 이거 한번 풀콕 맞아봐 예 풀콕 때린 거예요? 아니 잠시만 C9 허 아니 근데 이게 미스 하나 뜨네 이거 잠시만 한 다섯 번 실험 좀 하자 방금 미스 두 번 또 돼지랑 닭? 돼지랑 닭이 무슨 요리임? 그 제가 카톡에다가 음식 레시피 및 체력 허기 채워주고 그거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그때? 그거 찾아서 한번 보실래요? 냈내 냈내 어 해피 55면 그냥 다시 범봉이 음식이 너무 중요해 오 이번에 해피 많이 28 28 뭐 실험하시는 거예요? 25랑 27 차이 야 서럼보스 제니랑 40분 이라고 되어있어 야 꺼져 이제 야 꺼져 아 죄송합니다 어라? 어라라? 아 진짜 이 새끼 어떻게 조지지? 아 파티 만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아 진짜 아 좀 이따 한번만 도와줘 뭐 도와드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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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캐고 있어 아 근데 여기 금방 검겨 들어오긴 했었거든 4명 정도 검겨 뭐다 지금도 들어간다 파티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물량 다 챙겼지? 응 서런 1채 2채 한번 확인해봐 1채에는 아직 안 떴어요 2채도 아직 안 떴어요 자 확인해주세요 지금 포 비랑 sole 요거투 extraction 대 refuse 다들 파티잉 네 파티잫 에어 바이러 돼지 경기온다 대위도 지금 들어가요 어 지금 현단어 망구랑도 왔고요 그 투푸살아베 대위 현단어 망구랑 투푸살아베 포장이라도 부릴려고 했을까? 이거 피우다 갔고 이체 서론 확인해 봐 안 나왔어 고는 좀 아 이분 뒤에 나온 아 망고랑 들어간다 이체로 다 와? 파티 만들어봐 날라온다 광경 선환? 파티 만들었습니다 형님 기다려봐 다 파티해 봐 다 파티했지? 가자 메인 가자 쟤 크바라 일로 온다 아 우리 롤씨 어디서 쩍냐? 예? 용암 미리 좌리 잡아넣는 용암에 범겨 자리 잡은거 같애 선환은 체크도 안되구나 아니 체크됐어요 저러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용암은 85분 이거 안 뜯는거 같은데 드러프 3화 체크해볼까? 아니 아니 드러프 3화 좀 버려? 보데미껏 때려야지 아모비가 나 용암 가 있을게 이거 이거 하고 바로 용암으로 와? 그렇지 용암? 네 네 네 내가 먹었고 다 용암 네 바로 용암 할게요 용암 떴다 용암 떴다 치고 있다 치고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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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날라와야 돼 아 메인으로 가자 얘네들 성태형 이제 들어간다 보스존에 있다 얘네 어디로 모일까요? 하계 앞쪽으로 와봐 OTP80 하계 앞쪽으로 와봐 하계 앞쪽으로 와봐 야 상계쪽에서 치고 있다 어 하계 하계쪽으로 갈게요 응 못 올라오는 사람 나 가는 중 나 가는 중 살짝 늦어요 아까 바꿔 시작했어 저 왔고 상계쪽에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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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우수랑이 다 죽였어 뒤에 김성태 온다 오수 루틱 해봐 루틱 루티 루틱 제이수 컷 제리추 죽여놨어요 난 좀 못 때렸다는 어 나 내려갔다 상계쪽에 상계쪽에 상계쪽 밀기해져 상계쪽 밀기해져 응 밀어 밀어 네 설제기 컷 나이스 보스 빛 30! 3개 아래 빙빙 치는 중 우리 20% 정도 나왔어 이거 보스 우리꺼야 그냥 루틴 무조건 우리꺼야 자 파티 와빵 같다 2단 나와 2단 나와 보스 쳐봐 3개로 나와봐요 2단 나와야돼 보스 죽는다 보스 죽었다 나와봐 별 하나 내가 먹었고 별 내가 하나 먹었고 나 스폰치면 될 것 같아 빠져나갈게 일단 다 죽여봐 얘네 좀 따로따로 오니까 별 하나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나도 나갔어 왜 살아나올 수 있나 살아나올어? 살아나였냐고 어 끝났어 끝났어 스폰칠게 이제 물약 물약 먹었어 내가 몇개? 공성 4개 공성 4개 운 7개 먹었어 어허 영호님 이거 실체 누구야? 몰라 나도 어둠의 경우 6개 먹었는데 거기서 일체 용암 일체랑 일체랑 시간이 다를거에요? 일체랑 일체랑 시간이 다를거에요? 완전 다르다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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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까지 와요? 9시에 잤으니까 6시간 자면 몇시간이요?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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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로 와 3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에 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 음 확사라고 말해 저는 그 싸울 때요 어 봉준은 들어오시는거 풀 되나요 어 그렇게 해볼게 제가 귀를 맞추면 원컴 될 것 같아서 같이 때리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근데 들어간 타임 몰라가지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아 이해했어 오케이 포커싱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는 쪽 말씀해주시면 오케이 네일시에 뵐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에메랄드 CK는 놔둘거야? 어 놔둬 대신 내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저거 안되겠지? 왁크 방종해도 된데 방종하면 대신에 뵐겠습니다 여러분은 아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왜 그 뭐고 먹었어? 그 성태형이 돌려달래 어? 아 이거 성태님꺼에요? 아 나 죽을거야 공송사온칠 내가 먹었어 나는 베릭바지 1개랑 어둠의 기운 6개 네 티누야 응 우리 다같이 에메랄드 켜니까 나 일단 내일 블랙미슬을 켜는게 낫겠지? 응 오케이 얼른 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운 7 운 7 내가 줬어 아 줬어? 응 나가 내버려 와 10강 되어서 다행이다 진짜 와 한길 제대로 됐다 여러분들 와 씨X 오늘 순칙만 한해지다 씨X 라루 터질 때 씨X 메탈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적중 체감 엄청나는데? 그냥 딜 박히는 게 다른데? 다 박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인 게 아 이게 적중 중급 이상만 그냥 나오면 그냥 다 박으면 되는데 아 이게 하하 박는 게 이게 어 그거네? 아니 그 룬 상자에서 적중 룬이 안 뜨는 게 너무 차진난다 형들 우저씨 형 여기서 오세요 아 근데 오늘 10주년이라서 이벤트로 아 그 뭐야 와쿠티 이벤트로 5400개 많이 받아가지고 스펙업 야무지게 됐다 아 내가 봤을 땐 아 저 고급 귀걸이 상자에서 3강짜리 많이 떠가지고 딱딱 한 방에 운 좋게 25% 딱딱 되면 대박이긴 한데 엥? 진짜? 어 일찍 씨발 10주년 축하해 봉준이 어? 어? 아아 씨씨 한 시간 차이 난다 해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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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화 죽이긴 했는데 바로 가야돼 바로 가야돼 아 죽었겠다 나왔나? 나왔나? 아 이씨 개씹창콘 누구냐 이씨 1시간 나왔나? 아 투알 이 새끼 이거 진짜 지기 피고싶네 아 14명 다 먹었을 때 딱 다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방금 미스 좀 많이 뜨지 않았어요 근데? 아 아 고사 왜 싸 무야지 10주년 축하해요 급한 거 다 했으니까 오늘은 폭자상 아 고마워 고사 너무 고맙다 아 진짜 아 아 오늘 이거 여러분들 여기 보스 뜨거든 보스 뜨는데 아 잘 해야 될텐데 아 잘 해야 될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여기 오늘 아니 여기 아까 사냥엠이 4시간 사냥했는데 태양의 파편이 12개가 나왔대 그래서 태양의 파편 드랍률이 엄청 오른 것 같아 그래서 30분이라도 한번 해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뭐야? 그거 철옥 왜 안 뜨냐? 아 시발 아 시발 아 시발 네 간식 10주년 기념 올 10강 환토르 너무 좋은데 10강 환토르... 오늘 너무 너무... 좀... 긴 하루였다. 아니 안해도 되는 말을 막 하면서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너무 예민했다. 근데 계속 에임이 땅으로 보는 거 신경쓰면서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딱 이 정도는 괜찮지 땅에 스케일 쓰는 거 1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야 이거 뭐 항류 오른 거 맞아? 아니 뭐 청옥도 안 뜨냐? 버그인가? 청옥은 원래 존나 잘 뜨는데? 안 뜨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애도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고 우리도 같이 막 꺾이고 이러니까 그냥 9강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10강은 안 될 것 같아. 다른 애들 먼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야. 나 11강은 나중에 안 돼. 무슨 말이냐면 11강 했을 때 당연히 시도하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서. 왜냐면 생각해봐. 아까 전에 저기 그 뭐야. 악세사리가 15포잖아 형들. 딱 그 확률이니껀데 그게 될까 안 될까가 참 너무 운이기네. 아까는 뭐 원컴의 1트라이가 바로 됐잖아. 저 형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검교가 영감 11강부터 하잖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게 안 되게 빌어야지. 그게 안 됐을 때 리스크가 존나 커서 우리는 그때 10강을 좀 많이 따라 잡아야지. 아 근데 하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근데 뭐 시청자도 시청자지만 로나도 난 진짜 미안하네. 뭔가 슈바야. 야 근데 아니 뭐 버그야 이거? 내 청옥 내 팬더 방송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니 청옥 존나 잘 뜨는데 무슨 청옥 하나가 안 뜨냐? 뭐 버그냐 이거? 맞지? 뭐지? 이거 뭐 버그가 걸렸나? 어 나갔다.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네. iras, 나가. 이따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무적단 기상시간에 맞춰 일어나서 같이 퇴근하겠네 키키 아 오늘 보스 존나 기대된다 여러분들 인정? 하 존나 개발릴까봐 두렵다 아마 개발릴텐데 슈가 뭔가 격차가 안줄어드네 오늘 무슨 패치함? 오늘 여기 보스 나와요 뭐지? 어 모르겠네요 아마 상자 상자 주지 않을까요? 반지 상자? 이런거 반지 상자에 고무강 몇개 이렇게 고무강 지금 애들 급한거 아니까 고무강이 무조건 두개 이상 있을 것 같은데? 반지상 근데 이 정도 효율이면 태양의 파편 별로다? 맞지? 하나도 안뜯겨 모르조 또 나올 때는 잘 나오거나 몰아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가요? 잘 나오고 확실히 1000억은 존나 잘 나와서 아 이게 이렇게 존나 사냥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그냥 존나 많이 모아서 찔끔찔끔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있듯? 아니 고장강을 여기에 쓰기에는 너무 빡셌듯? 여러분들 안 그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장강으로 2강을 밀어 형들 그래가지고 2강을 밀어서 고장강으로 3강 도전하는 느낌? 이렇게 돼야 됐듯? 괜찮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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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는 5강 좀 빡세지 않을까? 3강? 그러니까 반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듯?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으로 형님들? 겨누나가 반지 0에서 3 장강으로 3개를 갔다고? 형님들? 반지 말하는 거야? 반지가 아니라 귀걸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검겨랑 또 존나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가 지금 반지랑 그 다음에 귀걸이도 다 하고 있어서 체력 차이가 존나 나는 거라서 우리도 이제 슬슬 이제 좀 얘기해 봐야겠다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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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동로나가 태양의 파편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기 그 여기 여기 홈에 여러분들 들어가면 겁나 헷갈리네 형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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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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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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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잊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길이 있었네 신기하네. 여기 강아 esa 아이고야 물을 주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누구님 저 주도입니다 형님 주도야 너무 실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이게 너무 괘씸해요 지금 너무 괘씸해요 옆에 가다가 지금 한 대 맞았어요 지금 죽빵을 한 대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905개 켰네 숲이 자고 있나요? 숲이 오늘 오후에 써둔 광고 있어서 조금 전에 자러가서 자고 있습니다 낙카치 말이 없어요? 아니 형님 그 공가족 64개? 몇 개요? 4개 있었나? 몇 개 있다고요? 공가족 한 세트 하고? 네 한 세트 25개 있습니다 네 한 세트 2 한 세트 하고 25개 있습니다 지금 태양의 파편 자리가 한 시간에 8개 팔리는 거 보셨어요 예 예 예 몇 시간 빌렸나요 여기? 어 그 천마랑 8시간 8시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시간 남았나요? 저 방금 와가지고 한 시간도 못 채웠어요 아 한 시간도 못 했는데 이런 큰 업체들 이제 좀 즐거운 스토리로 쓰셨구나 그럼 8시간 남았네요? 아 예 예 거의 네 와이파이 눈치 주사 제가 네네 숲이랑 봤듯이 또 고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15개만 가주세요 15개만 가주세요 그럼 내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5개 넌 사양이터 가라고 15개 가주세요 15개 가주세요 omination 빨리 올라오세요 왜냐면 또 길드가 또 길 타인으로 너무 많이 했고 빡스 했기 때문에 제발 제발 저를 건대지 말아주세요 제발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한데 이제elim 먼저 얼마 안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형님 여기 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재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발 저는 감탄제 말아주세요 제발 마치겠어요 네 아니 이거 10일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얘 공가죽 15개 너 말이 안 돼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그럼 용시 형 용시 형 예 죄송합니다 형님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 공가죽 너 넣어놓을게 오셨어요 댓글 야미야미 맛있다 맛있다 야미 너무 맛있어 응 기간 빡세기 잡았다 그러니까 저 새끼들 진짜 농담 안하고 조만간 죽여줘야겠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무야지 성격만이 죽었네 존나 귀엽다 54개도 잘 아니 54개도 잘 나오더라고 여러분들 봐봐 기속률상자 아니 시발 잘 나온다니까 아니 54개도 잘 나와 뭔가 오히려 54개도 잘 나오는 느낌 같기도 하고 540개 보다 진짜 그래서 54개 짤짤이 많이 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 아 고무강? 고장강 고장강 아 귀걸이 상자가 잘 안되네 아이고야 54개 고맙습니다 제발 아 진짜 적충 존나 안된다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10주년 기념 54개 좀 많이 싸주십시오 540개도 감사합니다 형님 아 씨발 아 이씨 8 아니 3강짜리가 왜 있어 아이씨 아이씨 그냥 아이씨 ooh ㅡ 아씨 아이씨 아이씨 3강짜리가 왜 있어 시발 여기에 아이씨 3강에서 2강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고장강 했었으면 4강이 됐지 않았을까? 아니 뭐 저거 없어지는 건 크게 상관없는데 저게 만약에 고장강을 썼으면 5강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인거지 좀 병신 반지는 이렇게 가야돼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으로 아 씨발 체력 3 아 체력 귀걸이 3을 장강으로 눌렀네 아 54개 짤짤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해피 귀걸이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5강 되면 해피 2 오르고 체력도 오르는 거라서 해피 귀걸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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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반지 3강은 못 와가지고 장강으로 갔다가 뭐야 얼른 자아 빨리 고맙다 슬리아 얼른 차 근데 뭔가 10주년 이런 별풍선을 아니 무슨 버트버 BJ들은 왜 이렇게 다시 복구시켜야겠다 어? 슬리가 준 척중! 까비 어이씨 마이 찰록사우 귀가야 돌아가니까들 귀가야 1, 2, 3, 2, 4, 5, 6, 7, 8, 9,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버블이 C를 캘 수가 있나? 컨트롤 잘하면 캘 수 있으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제 운세시 슈발 체력이 높아가지고 잘 안 뒤져서 존나 좋긴 한데. 아예 뒤질 일이 없겠다. 비파고. 운이 144. 운 귀걸이. 사 묶여가지고. 야무치. 와 운세시 여러분들 이제 바지만 하면 남은 걸로 야무치로 만들었음. 아 근데 존나 아깝다. 씨발 이거 다 존나 많이 남았는데 파일된 거 존나 많이 남았는데. 구강이 안 된 게 존나.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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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썼어? 근데 그 전에 슈발 2줄 터졌었잖아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아까 전에 거의 한 2줄 반 들고 간 포스가 시발 야 이래도 안 줘? 이런 느낌으로 갔음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지 야 이래도 안 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서 자고 자고 11강 제발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영감이 11강을 해야지 우리가 그나마 따라잡는데 10강을 해야지 10강이 와 근데 여러분들 나 원래 이게 좀 솔직히 말하면 나 그 뭐 아이디론 안 믿거든? 와 근데 나 아이디론 있는 것 같아 아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아이디가 있는 것 같아 진심으로 아 난 진짜 루시 아카부전에 와 강하한데 막 웃음도 안 나오거든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아 맞아 깜짝 놀랐어 진짜로 와 진짜 애들 판토를 식강해주려면 파편시간 스키즈만 잘만 자도 폭자고 공백체 소화할 수 있음 지금 비효율에 끝지요 형님 존나 효율적이려면 뭐가 존나 좋은주함? 형님 5400개 존나 싸주면 존나 효율적이려면 형님 5400개 존나 효율적이래 형님 이 년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뮹 뷷 어 안녕 나 아 네 형님들 죄송합니다 아 너무 아무 생각없이 내 체력 귀걸이가 3강이 여기 있는지 모르고 뽑은 게 당연히 거기 있는 줄 알고 눌러버렸네 근데 사소하긴 해 5400개 뽑으면 되는데 사소하긴 해 솔직히 3강은 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서 상관없는데 5강이 진짜 신의 영역이다 인정? 흐피 귀걸이 끌려는 큰 그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땡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까지 반쎄는 수재비MP 좀 자고 나도 이제 슬슬 아 좀 푹 자고 와야겠다 아 오늘 진짜 갑옷 10강 돼서 너무 다행이다 진짜 고생하셨어 아 좀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해피기 아니 그 체력 귀걸이 진짜로 푹 자고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 체력 귀걸이 3강 눌러서 없어진 거 아쉽긴 한데 뽑으면 되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잤다가 애들 4시 오기로 했지 4시 올게요 4시에 여러분들 네 4시에 뭐야 빅맹이 무야지 10주년 축하해요 아니 왜 앉아 빅맹이 아 나 진짜 빅맹이 빅맹이 고마워 만약에 시즌3 하면 같이 하자 빅맹이가 준 고급 귀걸이 상자 하나에서 해피 귀걸이 3강? 설마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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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자고 가야겠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4시에 야무치로 일어나서 또 오늘은 또 텐션 좋게 달려서 수요일까지 노방종 야무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4시에 올게요 오늘 점심 여러분들 오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